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영아입니다. 무승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한글자막 by 한효정 죽은 남편이 따라다니는 젊은 여자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나이랑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자였는데 어떻게 그 당시만 해도 간판도 걸어놓지도 않고 신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정을 보는데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뭘 가르쳐주고 뭘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애동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영가가 뒤에 서 있는 게 젊은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영가를 쳐다보면서 그 여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이 하나 뒤따라 왔는데 이게 누구냐고 물으니까 펑펑 앉아 울면서 자기 남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영가를 바로 보면서 그 여자를 보고 설명했던 게 그게 이제 그 첫 점짓 했던 그거였던 거예요. 이 대문에서 들었을 때부터 돌을 때 영가가 따라 들어오는 거 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이고 알아요. 알게 돼요. 그런데 특별하게 누가 죽을려고 한 그 정도의 일만 아니면 그냥 저절로 이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아다다닥 하면서 다 치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 돼가 있죠. 그런데 상대에서는 물어보려가도 없어요. 미리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정해준 가격은 없었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는 거는 받는데 이제 기본으로 얼마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는 있었어요. 점사비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덜 주고 가요. 네. 그런 정도 있어요. 간혹.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안 돼요. 전 상관없어요. 어떤 데는 만 원만 주고 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데는. 점사비에 따라서 점사가 정끼가 더 잘 나오고. 그건 상관없어요. 문제없어요. 상관없어요. 점사비하고 점 보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점사비 안 줘도 정께는 나와요. 그래요? 점사비 안 주고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요? 그냥 봐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돈을 도로 내줘요. 그래요? 네. 점사비를 더 받는다고 해서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 부자 되니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돈 많이 받으면 부자 되잖아요. 그건 하나 좋죠.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점사비는 전혀 무관한 거죠? 아니 전혀 점사하고. 점사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회사일은 없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상전 worst case. 네. 늦은 세면 alt에서. 예정인의 정상전의 정상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